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임영웅이 또 임영웅했네요. 7월 8일 오전 임영웅이 네이버 TV 인기 영상 1위와 2위에 모두 이름을 올렸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1위 영상에는 임영웅이 부른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이 2위에는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무대 영상이 올랐습니다. 임영웅은 역시 장르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설마 팝송이나 락 장르까지 소화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대단해요. 또 임영웅은 가온차트에서 진행된 27주차 소셜차트에서 3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톱그룹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나란히 톱3를 차지했습니다. 오직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트로트 가수인 임영웅이 글로벌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니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적 랭킹에서 임영웅이 1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무려 15주 연속 1위라는 사실인데요. 2위와의 대표수 차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웅시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웅시대 밴드가 20번째 서울역 쪽방촌 도시락 봉사를 마쳤다는 소식인데요. 이들은 무려 450인분의 도시락을 정성껏 담고 준비해 배달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영웅시대 밴드 측은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임영웅의 노래를 벗삼아 즐겁게 봉사했다고 전에 훈훈함을 더했는데요. 맛있고 따뜻한 음식만큼 마음씨도 따뜻한 영웅시대네요.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로트 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